안녕하세요 쑥이 엄청 튼실하네요 퇴비 위에 난 쑥 인데요 아 쑥이 엄청 건강해 보이네요 작년에 만든 퇴비 인데요 작년 5월달에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약 1년 돼 가는데 이제 완전히 흙이 다 됐습니다 냄새를 맡아 볼게요 전혀 냄새가 안나네요 흙이 다 된 퇴비 인데 이 퇴비를 가지고 지금 땅을 다시 만들거구요 이 퇴비 위에서 난 쑥이 엄청나게 좋네요 쑥이 옛날에는 이게 만병통치약 이었죠 소갈배다가 낯에 손을 봬도 쑥 지어서 손에 붙이면 끝이었구요 쑥떡도 해먹고 쑥국도 끓여먹고 이거 뭐 만병통치약의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근했던 풀이 죠 쑥은 여기는 꽃잔디 민들레 수선화들이 한창이네요 이제 4월이 다 가고 5월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